안녕하십니까 이동헌입니다. 이동헌의 글로벌인사이트 2023년 1월 23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오늘이 1월 1일일 겁니다. 음료고라마. 일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본부 멤버들이랑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앞으로의 굉장히 좋은 미래 투자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배분 랩이나 홈런 랩, 안타 랩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 이런 부분들로 정말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뭉클했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큰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작년 한 해가 정말 힘든 한 해였고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상당히 수익률들이 좀 회복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 수익률이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업종들로서의 포진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좀 더 높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날 김태아 연구원이랑 같이 모델을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면서 저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컨벡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여다볼 부분은 지금 최근에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왜 저희 포트폴리오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첫째 주, 둘째 주에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했었고 그 반등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과 러셀 이천 위주의 상승으로서 나타났었다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좀 전체적으로 조종이 있었죠. 그리고 성장주도 조종이 있는 목요일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날 제법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주간 단위로 나스닥은 0.55% 상승을 했고요. S&P500은 마이너스 0.66% 근데 이제 경기 민감한 다오존스의 하락률이 제법 높은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보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상승률로 봤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낮은 쪽이 다오존스이고요. 오히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쪽이 나스닥, 그리고 나서 중소형 러셀 이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대형 기술주와 전체적인 성장주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올해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경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오존스같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투자, 그리고 또 중소형주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1년 내내 글로벌 리스크, 글로벌의 가장 큰 위기에 있어서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이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생활비 상승에 대한 문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음식료의 공급망에 대한 문제 차질, 결국은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어떤 글로벌 리스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모델들을 놓고 판단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릴 거냐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은 좀 내려놔도 되는 그런 올 한해에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금 상승률이 높다, 지금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만 저희는 그 뉴스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빠진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2024년이 됐었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들여다봐도 늦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적절한 종목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3%대 수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적절한 업종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신다면 올 한 해 좋은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올 한 해의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대한 초점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흥국을 70% 들고 가고, 선진국을 30% 들고 가고, 이런 전략은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저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20%지만 30% 정도 가져가는 1.5배 수준의 초과 비중을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투자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국이 포함이 되고, 지난주의 숫자를 보니까 베트남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당연히 대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국가로 따지자면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이렇게 4개 국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중국보다 더 매력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지만, 저희는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도를 쫓아가고 많이 수익률이 안 좋았던 쪽을 버린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미국 달러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부채 한도라고 하죠. 데스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31.4조 달러에 지금 와 있는데, 또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달러 지수가 거의 120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110, 5를 넘어서는 모습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102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하락을 했죠. 추가적으로 1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90과 105 사이의 어떤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달러가 향후에 약보합세의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고 생각하냐면, 그만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실링의 문제, 여기에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133%나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자가 2021년에 마이너스 16.7% GDP 대비해서였지만,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7.7% 2022년에 그렇고요, 2023년에도 마이너스 5.6% 정도 수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금리는 아마 3.5% 수준으로서 연말이 되면 수렴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10년 국채 금리가 3.4 밑으로 깨져내려왔지만, 아마도 3.5% 정도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아래에서 결국은 신흥국 투자가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또 신흥국 투자 중에서 공급망 차질 서플라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제조 강대국들, 제조업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만, 베트남, 중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쪽의 투자에 있어서도, 금리가 하락 안정화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나스닥, 나스닥 100,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도 중요하고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 러셀 2000의 지금 적자 비중이 굉장히 2000개 중에서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총 기준으로서 부채의 전체 금액의 기준으로서 좋은 종목을 또 러셀 2000 안에서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은, 현재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과거 1년 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일어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는 마이너스 1.24%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드커브라고 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완전히 인버티드, 그렇게 되면서 결국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반 또는 2년 안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대출 증가율과 총여신 증가율과 금리로 봤었을 때,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나, 워낙 연체율이 낮고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권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순이자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에 연체 관련된 삼각 부분이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충당금을 더 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예금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과,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즉,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과열에서, 급격하게 식어서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률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과열은 사라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골디락스 관련된 그런 경제 성장률 시대가, 앞으로 2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희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대표지수들의 어떤 센스티비티, 리스크와 앞으로의 수익의 창출 가능성, 이것을 비교해서 들여다봤었을 때, 미국의 대표지수의 어떤 하락 리스크는, 저희의 판단으로는 이익 증가율이 0% 정도까지 떨어지지, 마이너스 10%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10%까지 이익이 감소된다, 올해.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할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0% 정도의 성장률에서, 금리 5%를 반영했을 때의 수치가, 지금의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나스닥100, 러셀2000 정도의 수준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 또 아니고, 이익 증가율은 0%인데, 금리가 3.5%로 떨어진다, 라고 지금 현재가 3.5% 미만이잖아요.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연말에도 그렇다, 라고 계산을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얼마나 지수가 올라갈지를 생각해 보면, 저의 계산상으로는 약 한 10% 정도에서, 높게 보면은 한 13% 정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0% 성장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다고 본다면, 미국의 지수는 금리가 3.5%고, 현재 컨센서스로 봤었을 때, 낮게 봐서 한 12%, 높게 보면은 25% 정도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로는 정말 정말 안 좋게 봤었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정말 정말 좋게 봤었을 때, 앞으로 연말까지 약 25%, 3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리스크보다는 리워드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종목선별을 잘 하시면, 업종선별을 잘 하시면,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성장주, 또는 업종,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정말로 대하락장, 그래서 나아스탁이 만 포인트 깨지고, 7,000, 8,000 포인트 간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미국의 생산성이, 전혀 향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금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임금만 올라가고, 그리고 이익은 오히려 못 올라가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 임금은 높고, 매출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급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레이오프,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거나, 구조조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빠르게 하고, 하는 쪽이, 사실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IT 업종의 레이오프, IT 업종에서의 사람을 조종하는, 구조를 조종하는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업종, 또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업종, 거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IT 업종의 종목이라든지, 전기차 업종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전자상 거래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정말 대규모의 어떤 IT 업종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조종이 있기도 했었지만, 앞으로 3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앞으로 3년 내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는, 매출과 이익으로 봤었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업종들의 모습도 보시면, 물론 요즘에 가격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그만큼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게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다 대고, 또 은행주, 금융업종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금융산업의 이익이, 전체 S&P 500에 차지하는 이익 비중 중에서, 이제 겨우 15%, 14% 정도밖에 안됩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이쪽이, 이자 수익이 확 늘어나면서, 충당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게 더 높아지면서, 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전체 S&P 500에 25%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이클의 끝물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들여다볼 때도, 자체적인 어떤 예대마진이라든지,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충당금 상승이라든지, 대손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여기서 이런 소비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누가 경쟁을 잘하고, 성장이, 성장률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성장의 희소가치를 보여주는, 업종과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올 한해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헷갈리는 시장이지만, 올해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일 것이고요, 여기에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과 업종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새해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일이지만, 미국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 깜빡했네요. 저희가 여행업종, 여행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가장 올 한해는,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것, 전체 포트의 한 10% 미만 정도를, 투자하시면, 상대적인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설에도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에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